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1은 갑을의 연구사례이고 자료2는 갑이 사용한 자료수집방법 A와 을이 사용한 자료수집방법 B의 일반적인 특징을 연구해 그럼 A와 B가 뭔지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판단을 못해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갑은 도심재생사업이 지역공동체 복원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심재생사업 추진한 OO지역의 도심재생사업위원회가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가 설문조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문조사 자료집을 분석한 거야. 이건 몇 차 자료입니까? 이거 2차 자료가 기존에 있던 자료잖아. 2차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그럼 뭐야? 2차 자료를 분석한 건 문헌연구법이죠.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설문조사만 보고 무지성으로 아 질문지법이구나 하면 이제 나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이미 설문조사한 거를 내가 분석한 거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건 뭐야? 문헌연구법이라고 합니다. 문헌연구법.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지에는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평감이 주민만족도 이런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냥 그렇구나. 자 그런 토론학습 방식이 문학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4급당 학생수가 동일한 중학교 학급을 한 개씩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교실에 나타나는 토론과 관련된 다양한 대화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토론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자 관찰했어요. 관찰하고 기록한다. 직접 간 거지. 그 교실. 선정해서 내가 가가지고 직접 관찰 기록. 뭐야? 참여관찰한 거죠. 참여관찰. 참여관찰한 겁니다. 본 거야. 직접. 참여관찰한 겁니다. ICU. 요새 유행하는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직접 본 거죠. ICU. 저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직접 관찰하고 본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A와 B 나와 있는데 A에서 하여튼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자 보면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적합하다. 다수의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 질문지법이죠. 질문지. 근데 여기 보면은 A는 가만. 문헌연구법의 특징인데 아무 상관없고요. 2번.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데. 이거 딱이잖아. 문헌연구법. 딱이지. 딱이야. 2번. 3번.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에 의뢰한 건 이건 양적 자료를 말하는 거죠. 양적 자료. 양적 자료는 뭐야?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죠. 실험법.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인데 이 나 같은 경우는 둘의 공통인데 참여관찰이나 문헌연구법의 공통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참여관, 문헌연구법 자료 중에서 통계 자료 이런 거는 양적 자료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양적 자료의 대표적인 설명이라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는데 문헌연구법. 무슨 자료 보는 건데 무슨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요? 참여관찰법은 그냥 내가 보는 거야. ICU.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둘 다 해당하진 않고요. 5번.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용이하다. 이건 뭡니까? 인위적으로 통제. 인위적으로 내가 변수를 가해주는 거. 뭐야 이거 실험법이죠. 그래서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어렵진 않았지만 골라내는 게 좀 까다롭던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